아 아 아 아 아 아 아 uy var city pardon Zero That way 2 4 저 그런 관계 사이소 따뜻했던 너의 품에서 따뜻했던 너의 품에서 안녕 헉 흐엑 CLOVE DO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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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로 가면 됐어 산거 너무 잘 안 자랑하고 저것만 마시죠 날씨가 남은건 templates 갑자기 mustn도 이렇게 쉬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꾸는 것 같고 지금 새끼리 아, 무스내! 저에며 쓰시는게 다 먹었어요 토스트 먹을래? 빨리 해주세요. 오우. 얘는 토스트. 아이고. 나는 토스트. 세 개째인가? 사람들은 간단하게 토스트 먹는데 나는 배 채우려고 토스트 먹어. 오우. 옷도 대박. 그 뭐야? 뭐 총 쏘는 거 안 하는 거야? 총 안 쏴? 너무 맛있다. 빵, 빵 먹어 봐서. 난 이거 할 거야. 나 이거 하나 살까 봐. 이거 좀 마음에 드는 거 같아. 총 있어야 총 쏴줄까 그러나? 어? 야, 오늘은 총이 요즘 안 보인다. 그게 어디 있지? 밖에 있나? 아니, 총 어디 있는데? 잼이 왜 이렇게 많아? 왜냐면 우린 재밌는 그룹이니까. 와, 진짜 재미없다. 하하하하. 조희야. 빵! 뚫음. 빵. 아니, 총. 총. 설마 총이 바다에 있는 건 아니야? 아, 근데 왜냐면 내가 어제 너무 쉽게 찾는다. 혹시 바닥, 계속 바닥 봤는데 혹시 바닥에 있었어. 미션지를 읽어주세요. 알로아, 하와이에 가고 싶은 옛비들의 소망을 이루어지는 알로아 타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양지 룩을 완성한 후 특설 하와이 무대로 이동하세요. 특별. 하와이? 하와이. 하와이. 하와이 무대로 이동하래. 그럼 우리 휴양지 룩을 찾아서 좀 가라 해볼까요? 좋아요. 레츠고. 다음 시즌. 다음 시즌. 우진이의 그곳, 하와이. 몰디브. 다른 세상이 보여 난 다른 세상이 보여 난 사실 보다 더 선명한 smart 속에 너와 나 무슨 눈을 속상 소리 느낌 어느 빛의 순간의 그림처럼 별 수 없는 안은다운 말 끌려 올린 듯이 내게 빠져들어져서 전혀 절. 아, 말이 좋구먼. 너라는 건 제 일부로 발을 그려닫는 순간 지금은 악신이 되고 다른 세상으로 인도하는 너리 진학 이게 내 현실, 네가 있는 걸 이곳이 신실 예 누가 맡았던 모습들은 이미 내게 모두 다 비현실 너의 곁에 닿는 그 순간 눈부신 별들이 빛처럼 내려와 내게 빠져 하루 종일 유영하다가도 저 높은 하늘로 언제나 날 데려다줘 완벽을 넘어서 새로운 차원이야 넌 너무 덥다 화창한 햇살 에머지션... 된 거야? 형, 형, 재미없게 꾸지 말자 한 바퀴 굴러고 물 들어갔다가 막 미션 미션이 뭔가요? 드디어 예뻐요 시즌 2의 마지막 타임 따사로운 햇볕 시원한 바다 뮤 알로아 타임 하와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요 그림 같은 하와이에서 하게 될 이번 릴레이 미션은 토너먼트로 진행됩니다 예선전 우승예비 두 명에게는 1시간씩 결승 우승예비에게는 3시간씩 주어집니다 가봅시다 여러분 화이팅! 시간 잡으러 가자 시간 잡으러 가자 손바닥에 불이 난 듯이 박수 치면 나 이름 석재 불러오래? 무기네 가던 말 다 신경 안 쓰지 않고 그냥 소리 질러하라 이번에 할 게임이 토너먼트잖아요 그렇죠? 바로 갑시다 무기랑 찌 중에 같은 거 내면 예선전을 붙는 거예요 오케이 묵찌 묵찌 아니 그래서 누가 먼저 하실래요? 데빈 팀 제가 먼저 할까요? 데빈 팀 부터? 제가 그러면 저도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여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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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되셨나요? 준비! 자 가겠습니다 준비! 준비! 시작! 시작! 목걸이 써야 돼요 네 천연 아 이거 입는 거예요? 이게 입어야지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둘 다 잘하잖아 아니 내 거는 가져가는 야 귀여워 귀여워 일로와 봐봐 하나 둘 셋 넷 아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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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흔들어주고 앉았네 야 이거 잘못 들면 침묵가 너무 따뜻해 몇 번? 200회 200회 오 벌써? 빰빰빰 빰빰빰 안 돼! 이러면 안 돼! 잡아야 돼! 그래야지 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 으악 야야 그냥 먹는데? 형 형 먼저 맛하면 재미없다 기다려줘야 된다 빠빠빠빠빠빠빠빠빠 오 우지야 이겼어 근데 이거 긴박한 경기 맞아? 저분 식사하고 계시는데 왔다 왔다 잠깐만 뭐가 안전하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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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 거? 우와! 우와 잠깐! 그럼 이제 방법이 없죠 너가 알아서 해야 하죠 이건 카메라 안 달렸단 말이야 아하하하하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하하하하 이건 카메라 없다고 내 분량 누갔다 아하 아하 우와 우와 재밌어 보이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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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와 와 야 아 엉덩이 젖었어 아 아 아 아니요 에임 포기하고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루파 아 안 돼 이러면 안 돼 잡기 잡아야 돼 잡아야 돼 그래야지 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야지 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단 말이야 아 가 가 가 가 와 와 와 와 와 와 형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형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형 이거 아니다 이런 거 아니다 형 이런 거 아니야 이런 방송 아니야 형 이런 방송 아니야 형 이런 방송 아니야 형 이건 런닝맨 아니야 형 이거 런닝맨 아니야 아 야 이거 우리가 아 우주가 너 일로 와 우주가 어 어 어 뭐야 뭐지 이거 야 쟤 수영 왜 이렇게 잘해 야 쟤 수영 왜 이렇게 잘해 아 어디 가 아 어디 가 어디 갔어 어디 가 아 아 아 아 아 야 야 야 너 한 번 더 해야 돼? 너야 너 한 번 더 해야 돼? 너야 너 한 번 더 해야 돼? 아 아 아 아 아 준비 삘 삘 오케이 오케이 시작! 알로하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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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다. 그 몇이요? 이 자식아! 어디! 어디! 나를! 어디 나를! 208! 우리 생각보다 양이 많다잉? 다 드셨어요. 자, 형 우리가. 장호야. 안녕. 오, 좋아. 오, 좋아요. 좋아요, 형. 오! 밧데리는 게 목적입니다. 야, 그냥 막 떠내려고 하는데? 야, 그냥 막 떠내려고 하는데 이거? 오! 야, 야, 너 가. 너 가. 야, 야, 뭐야? 뭐야? 뭔데? 뭔데? 팀 멘서 도착하면 돼요. 먼저. 엇. 아, 엇! 슬.... 도착하면 돼요. 먼저 가세요. 왜 가고 싶지가 않나요? 왜 가고 싶지가 않을까요? 왜 가고 싶지가 않을까요? 먼저 안 가시니까 인사하는 분들은 제가 갈래! 자, 인정할게요! 뭐야? 좋아! 어머니! 어머니!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어머니! 1등! 정현 승! 기분 좋아 보인다 쳤는데 준비! 준비하시고 결승전입니다 과연 내 시간을 차지할수록 누구일지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출발! 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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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아니지! 야, 그거 아니지! 나 못 입어 지금! 100 200 오! 오! 이거 다 익어 이거! 백운 승살 모양인데! statement 야, 그거 먹어! 여기! robi 이대휘! 이대휘! 이대휘 승! 눈물겹다, 눈물겨. 부인아. 자. 1박 2일 동안 미션을 통해 열심히 시간을 모은 옛비들. 예뻐요, 시즌2의 1등 특전이 궁금하신가요? 궁금하다면 스쿨 카페로 이동의 특전을 확인하세요. 저희는 카페로 한번 이동을 해서 1등 특전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물기가 뽀송한 상태로 만나요? 와우! 미션지요. 파이팅! 오! 알았다. 오! 너무 예쁜데요? 행복 뭐 없다. 감사합니다. 에비니와 함께. 내 편이 생긴 것 같고. 항상 고맙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